망령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8분전입니다 들리시나요? 오디오 체크들 하시구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님들 오늘 우리 몇시간만에 깰까요? 빨리 깰지 안했어요 야 서림아 너 방금 공략 보고 있었잖아 아 그 짱년이님 네 그 죄송한데 낯가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아 아닌데..아닌데..아닌데요? 뭐 한번 여쭤볼게 있는데 네 혹시 그 소나벨에서 주는 질품은 혹시 드신분..안 드신분 드신가요? 아직도 못먹은 사람이 있어요? 네 드신분은 이쪽으로 안보셔요 아 여기있다 어..설마 없는 사람이 있는건 아니겠지? 설마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저희? 저는 일단 오늘 못깬다 까지 넣어놨거든요 화이팅 네 화이팅 이거 이거 저번에 섰던 자리 있죠 거무조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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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지금.. 출발 전에 우리 망령이의 전통이 또 명언 안듣고 출발하자 아 그거 맞아요 그거 어 들어야죠 망설임의 명언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명군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버프 다 들어갔고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개망했다 이거 리트 정한가요 아 리트 리트 동의요 동의합니다 어 깔끔하게 가요 공대장 공대장 니가 엘로마로 이 자식 어 내가 어떻게 못 넣으실분들 좀 많나봐요 도용히 다 눌러 아 아 도망했네 도리라구요? 리아죠? 그러면? 아 아 좋다 달다 아이고 좋다 아 아 반영은 반 누가 될지 기대되네요 어 어 성부 써 성부 써 성부야 우리 파티 야 한 번 안 써줘 우리 파티 아 나 기운이 안하네 만능약스 만능약스 네 맞죠? 아 출발 출발 아니 기믹하려면 만능약스 들어야지 아 맞지 아 만능약스 안되면 너무 아파서 아 만능약스 들어야 돼 어 아 나이스 예 성강구조 있어요 둘게요 맞대 맞대 나이스 맞대 아 개빡대 들어가요 맞대 아 아 아 브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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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딜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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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핑 뭐야 딜중지 브리핑 뭐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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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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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어 아 아 혹시 저희 궁금한 거 있는데 저희 같은 팀 맞죠?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미션 아니죠? 저 화이팅 아니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테도 할 수 있어요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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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아니 진짜 아 아 아니 아 아 눈치껏 하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 그럼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아 아 아 아 서줌이 형 혹시 공략 보고 오셨나봐요? 와 장난이 아니네 서줌아 누구 공략봤니 혹시? 아 요술이야 깔끔하네 아 멋있네요 멘트 너무 작다 아나 또 커진다 전전이 너무 재미있어 너무 너무 재미있네 한 명 컷 우리 싸티 아니죠? 아니 졸라워 진짜 아니 이렇게 아니 이 사람들 아 형들 왜 혼자 도워놓고서 왜 카카오톡하시죠?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래도 진짜 응원합니다 아니 진짜 팀워크 좋으니까 이게 좋네요 아이 진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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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워크 원투워크 뭐야 이거 원투워크 아니 왜 원투워크이죠? 아니 왜요? 아니 기뻐해야되는거 아닌가? 아니 너무 기뻐요 야 진짜 아 서리님 형 내신김은 상관문에도 바로 누워버리시면 바로 바로 서리님 근데 괜찮아요 저희 막냄회 클리어는 서리님의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야 뭔가 다른거 되게 보시는 거야 오 약간 명언 같지 않나 오 아유 강강강강 이래 아 깔끔했다 빨리 하시죠 빨리 아 깔끔 스타드가 홀려주지 않았어 토템 너무 빨리하면 너무 빨리 깨잖아 아 왜? 타이밍이.. 타이밍 좀 아쉬웠다 서림아 어.. 어.. 조금 아쉬웠어 조금만 쳐주네요 왔다 파로웨이? 나이스 어이 들래라 나이스 나이스 서림아이디 준비됐니? 아 보수에 잘 들려봅시다 이거 이거 가로 깨야되요 가로 깨 웜깨 웜깨 어 왼쪽 망쳤다 웜깨 웜깨 야 웜 없어 야 웜 있어 여기 들어와 들어와 그냥 들어와 나이스 나이스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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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거였다 이거 야.. 진짜 용성성 미조리 아 이거 질렀다 아니 씨 밀렸어 야 조범풀이야 조범풀이야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원테클이야 원테클 야 숱 다 쏘 아 여덕이 들었다고? 아.. 나우면 다 돼? 나우면은 대박인데? 아.. 안간간간간 야 근데 야 근데 아니 근데 비싸게 한 번 가시죠 이거 아 이거 가야 돼 아 우리도 그래도 명색의 그 저 파티인데 어 크게 갈게요 일단 올릴게요 에? 오케이 야.. 와.. 위험하.. 야 언제 공팟보다 짱이야 가격이 조네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? 아.. 저.. 뭐.. 조네님 65만 골드 있다고? 어? 어? 마을어 바로 누르는 거 봐 마을님 얼마 있어 이거 아.. 아 추워 야 너 그래서 2,000원 설비 2,000원 설비 2,000원 고민했습니다 야.. 아.. 아.. 2만골 너무 싸다 아.. 아.. 감사합니다 아.. 오케이 설익명 근데 왜 광기 안하세요? 나 광기 소신이 있는 건가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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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같이 그냥 원적대 영지에서 오손도손 얘기하면 안돼요? 여기 마루 영지.. 영지 이쁘구만.. 여기.. 오손도손 무슨 얘기하실래요? 먼저 주제권 해보신 아.. 네 한 번 말씀 해보세요 설희님 말할게 있답니다 여러분들 플래처에 언제 나올거 같애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스토리 얘기야? 어, 회사 갑시다! 고생하십니라! 감사합니다! 자, 이제 제가 뭘 할거냐면요 다른 방송 눈팅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 템포 좀 보고요 일단은 좀 위험한 사람 좀 보고 이거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톤 100 나오면 죽을 거 같은데 100 오늘 있는 것만 눕니다. 있는 것만 따아 따아 야 이거 야 야 이거 어림도 없다. 야 이거 너무 빡세 야 수박 강화 몇 번이나 눌렀다고 17만 볼 빨렸냐 마지막 한 방울 갑니다. 강호에 잘 뜹니다. 맡겨주세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나도 눌러볼까? 아니 뭐야 이거.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하고요? 너 X됐다. 여자친구가 무슨 날인지 아니하면 부득을 아닌가? 오늘 제가 방송 오래 하지 못하고 오늘 제가 방송 오래 하지 못하고 아 900일 나도 사실 님들 잠깐 보여드리면요. 평생 이렇게 당황한 점이 처음이에요. 어 나도 나도 저번에 나도 저번에 나도 저번에 아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나의 가슴이 너무 아파 나의 가슴이 너무 아파 나의 가슴이 너무 아파 알겠지요. 단독에